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김일성주의자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했으며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적화를 시키려고 하는 주사파 정권의 문접접에 대한 김정은의 본심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주사파 정권 사회주의 공산주의 DNA를 가진 김일성주의자 이 집단 주사파 문접접에 대한 김정은의 본심이 나와서 그 가열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를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한번 이 문접접이 달려봅시다 어떤 소식이냐 여러분 자 이번에 여러분 이 문정권 그 유엔에 가서 한 연설 잘 보십시오 평화를 56번이나 이야기하면서 북한에 대한 도발은 한 번도 없었대요 이 정신나간 이 또라이 같은 그리고 미리 방송 전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 방송을 보고 마치나 이 문씨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며 왜 정성산 감독이 TV에서 뭐 이 정권을 씹느냐 더 쌍력 하고 싶은데 참는 거야 이 문접접이 한대 너 딱 붙들카봐 문접접 이 사람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으며 그러니 이 문접접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당신네 나라로 가세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문접접의 나라로 가서 놓으십시오 강력하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문접접이가 망하는 그날까지 문접접이 주사파 정권 공산주의 정권이 망하는 그날까지 계속 씹을 겁니다 그러니 너 딱이 붙지 않는 조건에서 한다고만 생각하시고 더 개 아후 문제냐 할래다가 참는 거니까 저하고 코드가 안 맞는 분들은 제 방송에 와서 댓글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이 문접접 정권이 유엔에 가서 얼토당치도 하는 이야기를 한 것도 잘 알겠지만 여러분 또한 이 많은 유엔총회에 참가한 대통령들은 다 미국에서 의존을 받았는데 이 쩝쩝이만 못 받았어요 개무시하는 거지 개무시 자 그러면 이 문접접에 대한 김정은의 본심이 어디서 어디서 나왔느냐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에서 나왔어요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께 소상하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본 삼케이신문이 보도한 건데요 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상당히 깊은 논의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베가 상당히 깊은 논의를 했고 한일 관계도 굉장히 화제가 됐으며 김정은이 문정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본심이 나왔다고 일본 삼케이신문이 삼케이신문과 후지티비가 보도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으며 이 많은 이야기 중에 한일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아베 총리가 제일 많이 했다라고 지금 일본 삼케이신문이 보도한 거예요 문정조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났을 때 한일 관계 이야기했나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하고 트럼프하고 만났을 때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으며 또한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의견 일치가 되었다며 왜 문정권 주사파 정권이 지소미아를 파괴했는지 또 왜 일본이 대한민국 주사파 정권의 경제 정책을 했으며 왜 경제 보복을 했는지를 트럼프 대통령은 오랜 시간을 고쳐서 깊숙이 집중하며 들었다며 머리를 많이 끄덕였다고 상케이신문은 보도했으며 나아가서 이 상케이신문은 일본과 미국 간의 교류 한마디로 이제 아베와의 경제 교류를 통해서 많은 협상들을 했다 그래서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번에 정상회담은 이때까지 정상회담 아베와 트럼프 간의 정상회담보다도 굉장히 생산적인 정상회담이었다 저런 미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일본이 드디어 농수산물 농수산물 시장을 미국에 오픈해버렸어요 개방을 해버렸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는거지 그런 와중에 얼마나 문첩첩 정권이 트럼프한테 팽당한건 다 아실겁니다 가가지고 질문 17개 하는 동안 한마디도 못하고 무기만 드립다 사주겠다고 한마디로 병신 외교를 한거지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일본의 일본에서 왜 문첩첩 정권에 대한 김정은의 워딩 김정은의 번심이 나왔다고 하냐면 트럼프 대통령 문 대통령엔 한일 갈등 언급 안턴이 아베 한대는 먼저 꺼냈고 불만도 끝까지 경청했다라고 조선일보도 일본 후지TV와 산케이신문의 뉴스를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과 아베와 트럼프 미국과 일본에 대한 신뢰가 더 구축됐으며 사실상 주사파 정권의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과 미국의 뭐라고 그럴까 미일 동맹 또 한미일 동맹을 교란시키기 위한 주사파 정권의 전략이었다라고 핵심을 찔러 쓰며 나아가서 나아가서 후지TV는 트럼프가 아베 총리에게 이 문적적위가 북한의 신뢰를 못 받는다고 그동안 트럼프가 알고 있었던 정보를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여기서 알겠지만 여러분 여기 그대로 나오는 거 읽어드리면 이렇게 아베하고 트럼프가 이렇게 만나는 동안 우리 문적적위는 완전히 토사고팽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또 왕이 외교부장은 우리 강경환지 간경변인지 장관한테 사드 문제를 또 이야기했어요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그대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지금 외교가에서는 한국 외교가 투명인간 동네북 신세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일본 언론에 실렸던 한국 외교 공무원의 그 이야기 모든 거는 다 문정인 통일 외교안보가 흔들고 있으며 이 문적적위는 꼭두각시다 숙주 중에 숙주는 문정인이다 왜 왜겠습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으로 적화를 시키고 있는 이 과정에 그러니 미국과 일본이 이놈의 주사파 정권을 자유민주의 정권이라고 보겠습니까 안 본다는 이야기지 자 그런데 여러분 또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아베하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왜 후지티비 이야기가 나왔냐면 후지티비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 쓴 겁니다 후지티비가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 아베 총리 한대 지금 왜 우리가 경제보복을 했으며 한국에 또 한국은 왜 디소미아를 파괴할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빨갱이 정권이다라는 것을 경청하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은 북한으로부터도 신뢰와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김정은 으로부터도 전화도 못 받은 것 같다라고 후지티비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핫라인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북한하고 그러니까 김정은이 한테 전화해도 안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김정은이 한데 전화도 못 받는 것 같다라는 말을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북한 애들한테 들었다 그걸 아베 총리한테 이야기한 것을 후지티비가 보도를 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후지티비 물론 좌파적인 마인드 소위 말하는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준에서 볼 때는 산케이신문이나 후지티비가 국 울 수 있지 티비 우리 조선일보 같은 거니까 그렇게 좌파들이 씹어돼도 후지티비와 산케이신문 폭스뉴스 같은 존재들입니다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후지티비의 이야기는 굉장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후지티비가 8월 27일 날 무슨 방송을 했습니까 제가 그때도 굉장히 후지티비의 용기라고 해야 되나 놀랬어요 당시 후지티비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후지티비는 G7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은 신용할 수 없는 사람이다 G7 정상회담에서 연일 김 문재인은 신용할 수 없는 사람이다 사상을 신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상을 그리고 G7 정상회담에서 연일 트럼프 대통령은 문접접이를 깠으며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걸까 라고 스스로 각 나라 대통령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고 후지티비가 밝혔으며 여기서 중요한 건 후지티비가 밝힌 게 뭐냐면 G7 정상회의 첫날 외교안보 논의가 한창이던 때에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이란 사람은 신용할 수 없다며 이어서 김정은은 김정은이가 했던 말 김정은이가 자기한테 했다라고 하면서 김정은이는 이 문재인 대통령은 거짓말을 잘하는 대통령이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전했다고 후지티비가 전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서 문접접에 대해 왜 저런 사람이 된 걸까 라고 이야기를 해서 G7에 참석했던 많은 대통령들이 박장대서를 했다 라고 후지티비가 밝혔습니다 후지티비는 일본 정부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이 한일 군사협정 정보보협정인 지소미아 파괴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다 라고 후지티비는 밝혔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후지티비가 G7 정상회담에서 번질은 뭐냐 아니 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왜 지소미아를 파괴했을까요 저 사람의 사상이 사상 저런 사람 사상을 가진 사람의 신형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김정은이한테 들었는데 김정은이도 이 문재인 문접접이를 거짓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럽디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정은이도 이 문접접이 한데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트럼프한테 일로 바친 거를 트럼프가 다시 또 이야기한 겁니다 본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저시간이 문접접정부가 뭔가 발표하면 그 다음날 매번 나와 이 삶은 소대가리 같은 놈아 이 빠가야로야 회개망치 산치사지 말고 아가리 닥치고 있어 너희들 자칫하면 그냥 도발해 버릴 수 있어 이런 김정은이가 자기 할아버지 뻘되거나 아버지 뻘되는 이 문접접이를 개쌍 무시하는 겁니다 그거를 후지티비가 밝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지티비가 또 한마디 제대로 한마디 한게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 했냐 후지티비 논설위원이 어 이 한마디로 문재인은 탄핵밖에 답이 없다라고 이 방송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7월 19일 날 방송을 한 건데 후지티비 논설위원이 지금 한국의 재계 한국의 재계 인사로부터 들은 소식인데 이제 문재인은 대통령직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 아니면 탄핵당해야 된다 그 소식을 이 일본 후지티비 논설위원이 한국의 재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들었다라고 발표 했습니다 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가 왜 이렇게 정권을 강탈당했으며 왜 주사파 정권 우리가 이를 빡빡 갈아야 되는 그 이유를 느끼시겠습니까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김정은이도 이 주사파 문접접위에다 대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사상 사상을 믿을 수 없는 신용할 수 없는 사람 나아가서 어떻게 저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가 대통령이 됐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후지티비아 상케이신문이 보도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주사파 정권 괴며라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고